안녕하세요 로크민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믹서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단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단자 사실 별거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믹서창에서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걸 어떻게 노출시키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큐베이스 믹서창 하나 열어놨고요. 지금 현재 큐베이스 13 버전이기 때문에 그 이하 버전을 쓰는 분들은 이 화면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큐베이스의 아주 오래된 버전이 아닌 이상 이 프리 기능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버전에 맞춰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큐베이스 믹서창에서 노출시키는 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큐베이스 믹서창에서요. 여기 E버튼 누르면요. 이 E버튼은 믹서창이 아니어도 프로젝트 창에서도 찾아 들어올 수 있죠.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테스트 트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인서트 그 다음에 샌드 이렇게 이펙터들도 여러분들이 바로 한눈에 보실 수 있고 EQ, 이퀄라이저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리입니다. 프리라는 거는 한자로 얘기하면 앞전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위치한 뭐 이런 뜻이죠. 뭐 아는 분들 이미 뭐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펙터를 통과하기 전에 이 채널 트랙에서 맨 첫 단에 꽂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로우컷, 하이컷이에요. 로우컷, 하이컷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로우컷, 하이컷을 해보려고 할 때 제가 이미 이렇게 걸어놓은 게 뭐냐면은 이런 상황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 클린스윕이라고 하는 이제 무료 이펙터예요. 요게 뭐냐면 로우컷, 하이컷 용도로 쓰라고 뭐 인서트에 걸어서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펙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프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를 뭐 쓰는 걸 모르는 분들은 이런 거 그냥 하나 걸어 썼어요. 저도 뭐 아주 예전에는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런 뭐 로우컷, 하이컷 전용 이펙터가 따로 없다. 그러면 그냥 EQ를 걸어가지고 쓰는 분들 많아요. 유튜브에도 정보 보면은 정말 많아요. 저 이제 레슨하다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알아서 요렇게 컴풀에서 제가 일부러 하나 걸어놨어요. 컴풀에서 요렇게 하나 걸기 앞서가지고 EQ를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EQ는 왜 앞에 이렇게 걸어놨을까 했으니까 아 로우컷 하려고 걸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면요. 그냥 일반 EQ입니다. 뭐 제일 유명한 프로큐3죠. 이렇게 그냥 로우컷을 하나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서 아 이 EQ는 그냥 로우컷 용도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큐베이스를 쓰는 분들이라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모르겠고요. 큐베이스 안에서는 이 프리라는 게 그냥 기본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펙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예 이제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바로 프리단에서 로우컷 하이컷 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여기 하이컷 필터라고 이렇게 바로 나오죠. 하이컷이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고음역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고음역대를 깎아내는 용도죠. 한번 눌러볼게요. 눌르면은 빨갛게 되면서요.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요렇게 땡기면 이렇게 빨갛게 되는 부분이 깎여 나가는 부분입니다. 로우컷도 눌러볼게요. 눌르면 조그맣게 생겼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걸 드래그를 하시면요. 아니면 뭐 그냥 숫자를 직접 쳐서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로우컷이 됩니다. 사실은 하이컷은 그렇게 많이들 안 하죠. 뭐 필요할 때는 요렇게 여기만 통과시키고 하이컷도 하고 로우컷도 하고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이컷은 거의 안 하고 로우컷은 좀 많이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이컷은 뭐 아예 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아예 필요 없다 생각해가지고요. EQ로 하이셜프 정도 해도 뭐 누르는 정도 뭐 그런 거는 뭐 할 수 있겠지만 컷은 뭐 굳이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로우컷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베이스, 드럼 이런 악기들도 로우컷 필요하다면 쓰고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아마 보컬들일 거예요. 보컬 작업 한 다음에 로우컷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물론 이제 뭐 너무 과도하게 쓰면 안 되죠. 그럼 원래 음역대 소리가 많이 깎여 나가기 때문에요. 특수효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이사. 그런데 이렇게 로우컷을 뭐 다른 이펙터 굳이 뭐 컴프레서 앞단에 외부 이펙터 사용할 필요 없이 큐베이스 자체 프리에 있는 로우컷을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로우컷에서 깎여 나가는 각도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조절할 수 있냐면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이거 48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확 깎여 나가죠. 그리고 다시 눌러서 6으로 하면요. 완만하게 깎여 나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깎여 나가는 각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EQ, 이퀄라이저 로우컷 기능에 대부분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큐베이스 프리 단에 있는 로우컷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컷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게인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 파형 자체에서 게인을 조절하는 방법 이런 거는 뭐 쉽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파형 자체는 그대로 두고 그냥 트랙에서 게인을 올리는 거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요. 여러분들이 믹서 같은 거 소형 믹서 또는 합주실이나 연습실 같은 데 가가지고 마이크 꽂아놓고 거기 보면 맨 위에 돌리는 노브로 게인이 있어요. 게인을 돌려가지고 야 입력량이 너무 작다. 아아 합주하려고 하는데 야 보컬 마이크 게인 좀 올려줘.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동그란 그 노브 같은 걸 쭉 돌려가지고 올리거든요.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 게인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트랙의 모든 것에 앞서서 이제 게인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팩터를 거치기 전에 그 단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프리가. 인서트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인서트 다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프리는 트랙 맨 앞에 위치하는 그런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위상 반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가상학기나 샘플 같은 걸 사용하신 분들은 그렇게 사용할 일이 많이 없어요. 언제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 리얼 녹음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드럼 같은 경우 마이크를 여러 대 설치해가지고 동시에 녹음을 하잖아요. 킥에도 들어가고 스네어에도 들어가고 오버헤드 심벌 쪽에도 들어가고 마이크가 뭐 여러 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녹음했을 때 서로 그 위상 간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위상을 반전시키는 그런 버튼입니다. 눌르면 180도가 되고 그냥 누르면 0이 돼요. 위상이 정확하게 반전되면 소리는 똑같이 나오지만 서로 위상이 간섭돼가지고 소리의 성질과 느낌이 바뀌는 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페이지를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얼 녹음하는 게 많이 없다. 특히 드럼 같은 경우를 리얼 녹음한 일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긴 해요. 예를 들어 통기탈 녹음했는데 마이크를 3대를 대고 녹음했다. 그러면 쓸 일이 있겠죠. 동시다발적으로 마이크를 여러 개 쓰지 않는 한 위상 반전을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프리단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이 로우컷이고요. 이 개인과 페이즈는 정말 어쩌다 쓸 일이 있겠지만 웬만하면 쓸 일이 없고 하이컷은 필요한 상황에서는 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이 프리단이 있기 때문에 로우컷, 하이컷 용도의 외부 이펙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솔직히 아니 그 특유의 그 회사의 뭔가 이렇게 성질, 느낌, 뉘앙스 세츄레이션 되는 색채감 이런 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로우컷, 하이컷에 그런 게 필요할까요? 저도 이제 이 큐베이스의 프리브를 알고 이거를 사용하게 된 이후부터는 로우컷 이펙터들은 단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이 만약에 컴프레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거 빼버리고 바로 컴프레서 앞단에 넣고 씁니다. 대신 로우컷은 요게 이제 담당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프리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를 믹서창에서 그러면 총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네, 믹서창 들어왔고요. 믹서창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거 한눈에 다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이게 다 제가 이제 큐베이스 기본 제공되는 프리단에서 로우컷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보컬들은 조금 많이 되어 있고 어떤 건 조금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트랙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일일이 그 E버튼 눌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바꾸고 들어가가지고 바꾸고 엄청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믹서창에서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프리단을 노출시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출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큐베이스를 쓰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저도 솔직히 이제 이거 사용한 지 좀 됐지만 처음 알게 됐을 땐 어?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생각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E 눌러가지고 나왔던 그 화면에 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면서 각 트랙에서 아 이거는 50Hz 깎아야지 이건 보컬이니까 150Hz 깎아야지 어떤 경우에는 특수효과를 조금 주려고 점을 정말 많이 깎아낼 거니 한 300Hz 깎아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시거나 스크롤 하시거나 아니면 더블릭 클릭해가지고 숫자를 쳐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너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숨겨져 있어서 이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쓰는 분들 많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거를 노출시키냐면요. 믹서창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Setup Window Layout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눌러보면요. 이렇게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Free 여기가 체크가 해제가 돼 있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하시고 쓰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솔직히 추천이 아니고 거의 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한 번 이렇게 체크해 두면요. 다음에 새 프로젝트 열 때는 계속 이 세팅으로 열립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작업했던 걸 열면은 옛날 세팅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그럴 때는 그때그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믹서창에서 안 보고 싶은 것들은 체크 해제해가지고 믹서창을 좀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정리하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거는 Cubase 13에서는 이렇게 통일돼가지고 이 하나의 Setup Window Layout 창에서 전부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Cubase 12 이하 버전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제어할 수 있는지 Cubase 12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같은 프로젝트 Cubase 12에서 연 거고요.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Setup Window Layout에 있다고 그랬지? 마저 눌러봤어요. 어? 없네?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아직 Cubase 13으로 업데이트를 안 하고 12 이하 버전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Lex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해서 프리블을 노출해가지고 쓰기를 항상 권해드리고요. 앞으로 로우컷, 하이컷 정도는 외부 이펙트 없이 그냥 간편하게 이거 하나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믹서 창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제어하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한 번에 여러 트랙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소소하지만 잠깐의 팁으로 말씀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다시 Cubase 13으로 가볼게요. 네 Cubase 13에서 이제 프리블 다시 열어놨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큐링크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큐링크 이 기능은 믹서 창에서 너무너무 아주 필수 중에 필수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 그러면 예전에 올린 영상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큐링크를 알고 있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한 번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쉬프트 누르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우컷을 한 번에 키고 싶다. 그러면은 쉬프트 옵션 또는 윈도우에서는 알트 그걸 누르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꺼지고요. 한 번에 켜집니다. 수치도 한 번에 바꾸고 싶다.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동시에 한 70 정도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쉬프트 옵션 또는 알트 누르고요. 이거를 70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지금 큐링크가 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요. 70, 70, 70, 70, 70, 70으로 전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숫자를 쳐서 이제 바꿨는데 지금 쉬프트 알트 또는 옵션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마우스 드래그 그러면 한 번에 똑같이 바뀝니다. 위에 빨간 거 이렇게 한눈에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게 믹서창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일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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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가지고 사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큐링크를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하시면 한 번에 이 프리단을 딱 열어가지고 원활하게 바꿔가면서 보컬들은 한 번에 백 몇으로 바꾼다든가 어떤 거는 한 30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여기도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이 10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로우컷 각도를 바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개인 조절되고 페이즈 위상반전도 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하이컷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큐비에이스에서 기본 제공되고 있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외부 이펙터 불러서 쓰고 있는 프리 단자의 기능입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미지이었습니다.